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름 보시게 되면 서울의 봄 이 영화가 상당히 흥행을 하는데 이걸 조선일보에 자주 글을 쓰시고 서울대 언론 교수로 계신 분이 이 영화가 여당에 대해서 상당한 심각한 경고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칼럼을 보고 칼럼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윤석민 교수 조선일보에 아주 꾸준하게 여러분들 칼럼을 쓰는 조선 칼럼의 주요 기사 이 칼럼 기고자입니다. 이제 여기 이분의 핵심은 1979년도 12월 10일에 벌어진 이 군사반란이 보통 사람들의 영화를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와 감성적으로 연결 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가. 이건 난 동의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1979년도 12월 12월은 군부독재고 지금 윤 교수 말씀은 지금은 검찰 독재다. 이렇게 아마 본인이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밑에 댓글을 보니까 보통 시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해놨는데 필자 주변 사람들의 상당수는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시대의 간극을 넘어서 되살아난 분노를 윤석열 정부에 투사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인사를 좀 많이 했지만 지금이 뭐 이렇게 윤 정부가 그렇게 힘이 없지 않습니까 군부독재하고 검찰 독재를 이렇게 바로 비교하는 거가 밑에 독자들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비난하는 부분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적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안 아는데. 이제 칼럼을 쓰시는 분들이 또 칼럼이란 그 자체가 어차피 자기 주관을 여러분 다 묻는니까 생각은 자유지만 이런 의견이 이제 동참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속이 좀 불편했던 것은 민주주의 이 네 글자가 우리 국민에게 의미하는 바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필자는 그 한 글자 한 글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아니 민주주의 그 이런 네 글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서울대 언론학과 교수가 지금 민주주의 위기에 가장 진원제는 선거 부정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 한 마디도 않고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적이고 검찰 출신을 요직에 등용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에라 인간들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나라가 다음에 어려워지면 너희도 다 몸에 기여한 거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해산할 수 있는 절대 가치가 민주주의다. 그래 그렇게 절대 가치인 민주주의가 최대의 위기에 채였는데 부정선거에는 입도 한 마디 뻔 것 아는 게 있어요. 검찰 독재를 하는 윤석열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식자층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상당 부분을 드러낸 겁니다. 이제 국민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오랜 세월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사이 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민주주의 이야기를 본인이 안 했으면 그냥 이렇게 이걸 가지고 질타할 필요가 없는데 너희가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반민주적인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자 여러분들 며칠 전에는 외무부 장관을 지냈고 서울대법 정치학과 교수를 지냈던 양반이 이런 무너진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제가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이 네 글자가 우리 국민에게 의미하는 바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필자는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눈시울이 그렇게 뜨거워질 정도면 대학 교수가 선거 문제를 언급해서 당신 칼럼에 한 번이라도 언급해 줬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한다 이야기죠. 완전히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저질화 돼버렸는지 민주주의의 눈물이 날 정도고 민주주의 네 글자에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면 그러면 뭡니까 민주주의 최대 위기가 지금 여러분들 공직선거 부정선거니까 그 문제 우회적으라도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하냐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냐 이야기죠. 너 그런 새끼들이 없냐 너 그런 자식들이 없냐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내가 오늘 이 칼럼 보고 하도 기가 차 가지고 이제 국민은 되묻는다.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주저리 주저리 이름들 이야기 나온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언론정부학 교수라는 사람이 서울의 봄 흥행을 정치 및 선거와 관련한 민심으로 집결시키고 소위 검살독재 프레임을 군부독재 같은 반민주적 형태로 단순한 과정이 놀랍다.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 서울대 교수에게도 아무 의심 없이 먹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가 든 모든 예시에 대해 반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암담할 뿐이다. 이런 교수가 이름들 조선의부의 아주 중요한 칼럼 이름들 기고자인 겁니다. 제가 참 너무나 의의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글을 이렇게 이런 걸 쓰냐. 그 양반이 여러분들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정부 시값에 2016년 총선의 차이값 사전 득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2020년 4.15 총선의 차이값 2020년 4.15 총선에서 발견한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들 모두 다 원인치시킨 다음에 구한 차이값 그래프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거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2020년 4.15 총선이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값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 투표 마이너스 13% 플러스 14% 국외 부재자 투표 마이너스 16% 플러스 23% 의정부 1동 관내 사전 득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마이너스 5% 플러스 7% 의정부 2동 마이너스 8% 플러스 10% 오지게 조작을 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를 보게 되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런 사람이 당신 노후가 망가지고 당신 자식들이 뭡니까. 그냥 노예 상태로 빠지는 이런 일을 우회적이라도 한 마디도 한 단어도 쓰지 않은 사람이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를 보면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아무튼 조선인으로 사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재야 전문가가 다 여기서 뭘 찾아낸 겁니까. 표를 미래통합당의 강세창 후보의 사전 득표 득표수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얼추 한 30에서 35% 훔쳤을 것 같아요. 이거를 더불당의 오영환 후보와 함께 넘겨준 그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된 사전 투표 득표수를 다 원상복귀해가지고 여러분들 차익값을 새로 구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차익값이 정상투표에 가깝지 않습니까. 기가 찬 세상이 된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대학 교수들이 이런 글을 쓰는지 그냥 사람들이 맛이 간 것 같아요. 사실이고 진실 따위는 아무 일은 필요 없고 그냥 자기 꼴 이런대로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냥 분노할 게 아니고 조목조목 따져서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참 정말 행편없는 여러분들 글입니다. 이런 걸 써가지고 민주주의 이 네 글자가 우리 국민에게 의미하는 바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필자는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눈 시루에 뜨거진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해소나 없으면 절대 가치다. 부정선거를 직접 다루기 힘들면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칼럼을 한 번이나 써야 되는 거죠. 다 비급함에 대한 대가를 두고두고 지불할 겁니다. 세상에 뭐 그냥 건너뛰는 법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